자, 투아웃이죠, 이렇게 네 오늘 패팅글 뜻으로 수고하고 있는 홈그란드 베이스볼 신동민 투스코치님 고생 많으십니다 끝나고 바나나룩이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비 베이스볼 박승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웃 아쉽습니다 황금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자 준비가 되시면 나 스타트 number chapter trilogy ㅋㅋㅋㅋ 가르코 아 김동형 정수네요 빤대로 팔라 그랬고요 아하 탈락 양국강식 유디키 아이케이 야간 아우 팀이 되게 많네요 아 남성우 선수 나오네요 아 아 아 아 이종우 선수는 아 아 아 아 아 아 마상우 선수 앞으로 선출이네요 그럼요 아 가나요 가나요 아 아 자 미칠 조항구 선수 가나요 가나요 됐어요 가나요 좀만 더 좀만 더 아 선밀스볼 대표 상승우 선수 아 가나요 아 아 아 아 아 김희지 선수 아 아 탈락 공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죠 만원 아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우상민 선수 오케이 탈락 우상민 선수 서기현 선수 기출 아 아 안타깝습니다 아 이호경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용 선수 네 장세용 선수 아 아 아 지명진 선수네요 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승수 선수 예 이승수 선수 아 아 탈락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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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민 선수가 나왔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새꺼맛게 날아가네 새꺼맛게 아 새꺼맛게 날아가네요 허재용 선수 저 탈락 남효공 선수 아 아 남효공 선수 정효상 선수 아 봤어요 아 탈락 정민규 선수 38세 모태솔로 애인 및 부인 독구합니다 애가 착하답니다 으 탈락 김영국 아 김영국 아 네 340 360m 아 아 아 아 아 탈락 송예모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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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어 라이브. 오케이. 갔다요 갔다요 갔다요. 가자 가자 가자. 윤채건 선수. 안타깝네요. 박정민 선수. 탈락. 정우찬 선수 선수. 나이스. 아. 예선전 마지막. 윤채 선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선수. 탈락. 벌써 진출했나요? 장근우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치시면 그 선수들 꺼죠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장근우 선수 영예. 정우찬 선수. 아 근데 센터 넘겼던 골이 아마 저희 나중에 이제. 조환욱 선수. 보이드라고 이제. 덜 다옥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아 좀 빈대. 갔어. 오. 오케이 나이스. 습크. 독. Sieg 경기. 아 두 개짓. 아 딸도록 끝났고. 일단 두 개. 대단합니다. 아홉 벚을 안 들어가고. 손 넘친 거. 아 그런 그 칠든. 어 갔나요? 장세웅 선수 정민훈 선수 준비해 주실게요 네 rempl실 또! 또! illah 딜應팡 한지윤 선수 ified 기다려 주임 지윤선수 엄청 나은 하고 있네요 할거같아요 왜 깜짝이야 오옇쨩 refused 장군자 dial 와! 가나요? 와! 아름다운 그림 다 하세요 김정환 선수? 김정환 선수 비추리시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굳어지는 것 같다 어! 가나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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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되면! 콩그라운드 베이스볼과 함께하는 사야인 홈런 레이스 대망의 결승전 이거 했으면 좋겠네요 자상의 모습은 응원합니다 아이고! 가자! 와! 한 개 치죠 한 개 치죠 네 현재 3아웃 비트코인에 투자한답니다 배터리 하나 더 있겠네 자 두 개째 포아웃에 두 개 참 여운넌 지금 두 개 쳤고요 배터리 교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0미터는 이상 간다! 갔어요! 와! 세 개 치네요 와! 세븐하우스 야! 김먼지님 못 치니까 허리 아프고 죽는다 간다! 와! 간다! 이야! 네 개째 치네요 와! 끝났고요 일단 네 개고요 손수 형인 것 같은데요? 송영모 선수 예고요 송영모 선수예요 네 가나요! 아》 와! 이야아 넘어주면서 쳤는데 미친거 같았네요 넘어왔어요 아유 중중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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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네요 두 분인가 참가하셨고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바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무려 10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전달해드러 가겠습니다 전달씨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상금 그 용도 다시 한 번만 좀 신중하게 좀 여쭤볼게요 기부할 생각 전혀 없으시죠?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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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MS